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 신과 함께 이 김용화 감독 4dx가 파죽지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한국 영화 4dx 최고 흥행작인 신과 함께 죄와 벌 207에 이어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신과 함께 는사 dx라는 관람 공식을 전작에 이어 완벽 입증했다. 신과 함께 인과연 은 12분의 8일 기준 전년도 8월. 4dx 전체 관객수를 훨씬 능가하는 박스오피스 기록을 세웠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신과 함께 죄와 벌 보다 빠른 속도로 관객을 동원하고 있어 조만간 역대 한국영 4dx 최고 흥행까지 거머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cgv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신과 함께 인과연 은 2. d 보다 4dx의 고객 추천지수가 13%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별 만족도에서 20대는 23% 40대는 1. 0% 50대 이상은 2d 대비 4dx가 46% 나 높은 고객 추천지수를 기록해 남녀노소 전세대의 취향을 관통하는 한국형 4dx 블록버스터로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다. 신과 함께 인과연 4dx 실관람객들의 다양한 호평을 통한 입소문 역시 이어지고 있다. 신과 함께 인과연을 4dx로 관람한 관객들은 4dx 저승투 어추천 한국영화 4dx라서 더욱 흥미롭고 눈 내리는 상영관이 예뻤다. 여름에 완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4dx 한국영화 중 가장 만족스러운 4dx 상영작 등 지옥의 배경에 따라 변화하는 4dx 환경력 과가 특히 인상적이라는 평을 전파하고 있다. 전작보다 업그레이드된 지옥 체험은 물론 물고기 공룡 등 어트랙션 라이드 모션까지 더해 간담이 서늘한 지옥 체험을 할 수 있고 지옥 공간 묘사에 천 년 전 과거까지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어 이번 주 15분의 8초 광복절을 비롯해 여름방학 연휴를 맞아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4dx 신과 함께 인과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과 함께 인과연 은천만 관객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김수정 기자 swandiv e-tvr e purt.co.kr 사진 는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 폭 스터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